지상의 미래 새로운 땅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자유분망한 전부다 하나님의 동상 가운데 셋을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하나님의 아들딸을 길러낼 수 있는 본연의 고향 땅이 생길 수 있는 이상 지상과 천상의 소망이 없도록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와서 그래도 이 통일교 무리가 구름 깨가지고 태양을 가려가지고 검은 구름 가운데서 사는 태양인 줄 알았더니 밤 끝 해가 나니 맑은 날 가운데서 밤 별이 종종 별 가운데서 밝은 날이 저 어머나 달무늬 들고 해무늬 들고 어디서 어디서 어느 보름다 내가 보기에 얼마나 10년 천일국 10년을 맞이할 수 있는 보름다 얼마나 그리워 내가 알아요. 훈독 시간을 잘 아십시오. 거기에 폭풍 줄이 달렸습니다. 황금들이 달려있어. 틀림없이 내가 죽더래서 여기에 말씀했는데 울려나면 그 사람이 나타나고 그 연기가 전태의 협조예요. 불알 힘으로 힘으로 사는 힘으로 자라는 이런 우주라면 힘을 중심삼두고 자랄 수 있는 기운이 끊어지면 안되요. 영원한 힘이 어디 있어. 영원한 사상이 어디 있냐. 없으니. 내 영원한 사상으로 속하기 때문에. 이 책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게. 천성경이란 이게 뭐예요. 천성경이란. 30년 굴리시오면 30년. 세계경이란 이건 50년 굴리시오면. 우리 매일같이 교육이 뭐이냐면 훈독할 수 있는 특별강사 교육기관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의 수뇌부를 가스라들어 여러분들이 다 밟고 넘어갈 수 있는 자신을 가질 수 있는 실력을 기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필요해. 세계 대신 상속저가 더 대역자가 상속저가 상속저가. 없습니다. 문득 제가 이만했으면 태신자를 못 세고 갔나 상수수를 못 세고 갔나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보통 아는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여 봅니다. 여러분의 눈이 보고 눈을 여러분을 보는 것이고 선생님이 보고는 같은 세계를 볼 때는 같다고 하지만 눈이 보고 있는 느낌에다가 각도에다가 보면 각각 다릅니다. 천이 있으면 천만인의 차이를 정의 세계에는 억만인의 차이도 있다는 말이에요. 무한합니다. 무한대의 세계. 우리가 초창기 때 그 따뜻했던 정말 한 사람이라도 참부부님 앞에 구해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우리의 문화가 따뜻했던 것이다. 우리는 정말 지금은 할 수 있는 힘으로 다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육의 목격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상속자 그다음에 대신자가 되기를 부모님께서 바라시고 그러한 지도자를 키우시고 책임을 다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찬양을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버님께서 여러분 120일 동안에 정성하려고 했습니까? 왜 여러분을 원리 전문가들로 만드시고 싶으세요? 왜 여러분을 말씀 전문가들로 만드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책임 첫 번째 책임이 뭐라고요? 두 번째 책임이 뭡니까? 공직자 세 번째 책임이 뭡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대역자가 되어가지고 젊은 사람의 깃발을 들고 나가자. 출발이 다시 한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다 새로 아시겠어요? 전 편리하고 불편하더라도 불편하지 말고 여러분 책임자 가운데 형제라든가 삼촌 계열의 똑똑한 사람이 틀림없이 빠지지 말고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일적을 위해서 가지고 이번 교육 참사하는 것이 금오의 세계무대에 새로운 씨를 심어 가져가지고 열매를 거듭니다. 한 50년 이내 올밀을 거듭니다. 세계는 평화의 세계가 되거든 남다보기 때문에 이 일을 새로 시작하는 거 아시겠어요? 오늘 제대로 모르고 왔는데 너무 좋아요. 매주 일요일마다 오기로. 괴로 AFU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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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